두 정수의 차는 2고, 합은 28보다 크다. 두 정수 중 가장 큰 정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. 그러면 이 두 정수를 알지 못합니다. 그러면 알지 못하는 숫자, 미지수는 항상 문자로 넣는 거죠. 그래서 한 문자, 지금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가장 큰 정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. 그러면 이 a가 가장 큰 정수다라고 한다면 차가 2니까 다른 친구는 a-2가 되겠죠. 그러면 이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. 그럼 합은, 그러니까 a와 a-2를 더한 것은 더한 것은 28보다 크거나 크다, 크다 이렇게 나왔죠. 크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2a는 30보다 크다. 그래서 a는 15보다 더 큰 거죠. 그런데 여긴 등호가 없기 때문에 15보다 더 큰 정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15보다 더 큰 정수는 16이 되겠습니다.